BTS 정국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장면이 목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티팬이 이 모습을 보고 정국의 행동을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정국이 팬에게 일침을 가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국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핀 것도 모자라 담배 꽁초를 마음대로 버려서 비난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다시 반박 영상이 올라오면서 이 영상이 모두 다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국이 담배를 피고 있는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베버리힐스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죠. 캘리포니아 법률상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됐지만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정국이 간 레스토랑 홈페이지 설명란을 살펴보면 밖에서 담배를 필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게다가 정국이 담배 꽁초를 버렸다고 했는데 영상을 자세히 보면 담배 꽁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담배제를 터는 모습이었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보면 담배 꽁초를 끝까지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난을 받게 되자 정국이 영국 데이즈드 화보 촬영 인터뷰 자리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정국은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많이 소통하는 아이돌로 유명한데요. 라이브 방송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요리를 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거나 빨래를 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방송 중 잠이 들어 방송이 강제로 종료된 적도 있죠. 이 모습을 쭉 지켜보던 팬들은 이런 정국에게 얼른 자라 과음하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는 잔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국은 이러한 관심들이 좋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최근 올라온 영상에 대해서 묻자 정국이 갑자기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있는 헬스장에 나타나거나 배달 음식을 집으로 보내는 팬들을 언급하며 그런 짓은 그만두라고 말했죠. 주목을 받기 위해 하는 행동은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도 정국이 담배를 피고 있을 때 다가온 팬들이 있었지만 죄송하지만 물러나 주시면 좋겠다라고 대꾸했다고 합니다. 팬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정국도 팬들이 하는 말을 들을지 말지 선택할 거라고 밝혔죠. 팬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거나 무시하는 것 또한 내 선택이자 자유라고 이야기해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에 대해서 성공해서 나오는 여유 같다. 5천만 팔로우의 인스타 잘 안한다고 삭제할 수 있는 초강철 멘탈의 소유자인 유명인은 알파노 마인드가 필요하긴 함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래도 담배도 당당히 폈던 거구나. 투머치한 문신도 그렇고 그냥 눈치 안 보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듯. 과 같은 댓글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국의 행동과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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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